변신을 해요. 아, 그래? 위를 보세요. 위를 보시라고. 텐트를 쉴 필요가 있어, 없어? 그게 어떻게 돼? 어렵게 들어간다. 약간 톤 나는데? 이제 민호가 날 따라 하겠구나. 야, 송민호가 부럽대. 나 보여? 잘 보여. 잘 보여. 개방감 있네, 개방감. 개방감 있잖아. 저거 안에가 넓어요, 그리고. 아, 진짜 궁금하다. 전국의 팔도 다 당일 수 있는 거야. 캡핑가는 부럽다. 일단 세팅을 좀 합시다. 그래? 장비 뭐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, 진짜. 아, 장비 구경 좀 합시다. 야, 이거 뭐야? 비닐도 안 뜯었어, 박스에. 막 열쇠 막 그냥 달려있어. 다 세고요, 다 세고. 이게 캠핑의 절반 이상은 장비빨이거든? 그렇지. 의자가 있으면 테이블이 있어야지. 저건 제가 알고 있죠. 알죠. 뭐 우리 캠퍼들만 알아요, 저거야. 이거 뭐야? 이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그래? 난 이 브랜드 제품 첫 번째. 저거 웬만하면 몰라요. 아, 그래? 참 생색 낼 사람도 잘 찾아왔다. 그래가지고 다 받아주는 사람. 저기에 코쿤이나 키 들어갔으면 내가 스트레스 두 배로 받았을 거 아니야. 청순이 형 정말 천사야, 천사. 그리고 캠핑의 반은 뭐다? 장비? 아니, 조명. 아, 조명이긴 하지. 밖에서도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쩜 그렇게 모든 장비가 다 세고 세워. 죽겠네, 진짜. 나 이런 캠핑 처음 와봤네, 또. 파라핀 오일을 넣고 도블루에다 붙이는 거야. 이게 많아야 돼요. 그래, 조명 많아야 돼. 조명 많아야 돼. 우리가 그럼 서로 조난될 수가 있거든. 아, 무전기가 있어야 돼? 난 항상. 아니, 무슨 조만한 생각을 해. 이건 뭐야? 뭐예요? 아우, 진짜 칼른바는 왜 산 거예요? 칼른바는 왜 산 거예요? 아니, 너무 조용할까 봐. 참 암튼 폼 제는 건 다 들고 왔어요, 진짜. 자, 그리고. 아이고, 향도 있으셔. 인센스? 향을 안 피우시겠다. 아니, 자연 바른 마트로 가서 인센스를 왜 켜놓는 거야? 아니, 이거 알아? 아니, 그럼. 이게 또 알아? 아니, 그거 다 한때 지나가는 길이야. 지나가는 길이야. 난 처음 가는 길이야. 그래서 이제 지금. 전부 5부제만 꺼내고 제대로 된 용품을 테이블밖에 없을 거야? 알겠어? 이게 뭐야, 또 이거. 아니, 이거. 그러니까 불 끈 다음에 청소 어떻게 하려고 그래. 해야 돼? 해야지. 자, 의자 두 개 기본적으로 있고요. 던져, 던져. 응. 의자 줄이면 할 줄 알지요? 그럼, 그럼. 어우, 잘하시네. 많이 해본 분이라고. 풀어오신 거고. 이제 여기다 장작을 넣고. 토치로 해서. 한 번에 형 군고구마도 구운 거 없어. 너의 모든 로망을 다 가져왔구나. 이게 오늘 핵심이야 형. 이거 없으면 오늘 아무것도 못해. 뭐야, 오늘. 근데 또. 우리는 오늘 이거 없으면 쫄쫄. 굶어야 한다. 번호? 그냥 번호냐. 아이고, 화력 센 거 샀네? 응. 와, 여기만 해도 바로 아시는구나. 그렇지. 그렇지. 낑낑대면서 한다, 정말. 자. 해놓고.